안녕하세요 꼬꼬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장에 3개 22,500수가 오늘 처음으로 출하를 하는 날인데요 평상시에는 닭출하 작업은 항상 야간에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오늘은 상차 인원들이 바쁜 관계로 오늘 잠깐 조금 일찍 지금 시간이 해가 지기 직전 한 6시 정도 되었는데요 조금 일찍 부득이하게 그렇게 닭출하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3개 6개의 경우 대체적으로 출하 작업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2번 내지 3번 정도 나누어서 특히 3개의 경우 한 10만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번 정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출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닭출하 작업은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상차 인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닭들이 해가 지면 조용하게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은 이렇게 아직 해가 남아 있을 때는 닭들이 개사 밖으로 도망치거나 숨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일에 편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출하 작업은 야간에 이루어 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차 인원이 12명 정도 왔고요 출하 중량이 35일영 3개에 830g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리수는 22,500수 그리고 차량 오돈 차량 5대가 오늘 출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인데 출하가 진행되면 잠깐 제가 출하 작업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닭출하 작업을 할 때 바깥에 날씨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작업을 하게 되면 닭들이 바깥으로 도망을 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개사 안으로 잡아 넣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산란계든 육계든 모든 닭들에게 상차 작업은 출하 작업은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개사 안에도 불을 완전히 소등을 하고 상차 인원들이 단순히 손에 감각으로 몇 마리인지를 그렇게 계산을 해서 상차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상차 출하 작업 할 때에는 야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지만 출하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상차 인원들이 한 손에 아직 중량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한 8마리 아니면 12마리 이렇게 해서 상차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아직은 해가 밝은 날이 밝은 관계로 닭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거물을 치고 도망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지만 많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반차 반차 이렇게 상차를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한 차에 상차가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반차는 발차적이다 만rig Firms & 이곳은 사야가 공감로를 세우고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는 이곳을 마시고 계시기 바보아요 다른장은 이곳에 동네에서 예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말 듣는 거 말했다. 그만해. 이영자 이영자 텐텐에 오라이 왜 자세히 오라이 아 falan 여행 중 그 if You heard them hear and you heard them go with you You heard it drin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